1위죠. 그래서 1위를 차지한 누군지 아시겠죠. 강다니였는데요. 강다니. 강다니 씨를 약간 설명하는 수식어가 요즘 최근에 되게 많아졌어요. 뭐냐면 한국을 뒤흔든 신드로 스타 1위, 그 다음에 2017년 남자 아이돌 대전, 최고의 아이돌 CF 모델, 커플 일기를 쓰고 싶은 스타 1위. 정말 모든 것에 다 일을 휩쓸고 있습니다. 강다니엘 씨의 인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. 바로 강다니의 병입니다. 강다니의 병이요? 항사병 뭐 이런 건가요? 그러니까요. 그렇죠. 일단 강다니엘 씨가 아팠던 건 아니고요. 강다니엘 씨가 입었던 옷을 따라 사서 따라 입기도 하고 부산 출신이어서 사투리를 종종 쓰는데 서울분들이든 어디 분들이든 그냥 강다니엘 씨의 그런 사투리를 좀 따라 쓰기도 하고 강다니엘 씨가 젤리를 좋아해서 젤리를 많이 먹는데요.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젤리를 같이 똑같이 씹어 먹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모두 다 따라하는 것을 강다니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. 젤리, 젤리 많이 먹었다.